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3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내외에 여러분들 압력하는 선거 사기시력들이 활용한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그렇게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자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2024년도 총선에 강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탄핵저지선,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파괴적인 파괴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야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선거 사기시력들의 신종 사기수법을 그대로 2024년도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진실에 우리가 다가가는데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개요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그냥 총정리한 보궐선거 이후에 산발적으로 계속 다뤘던 선거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총선 전국 전망 강서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만큼 부풀리기를 하면 총선이 어떻게 여러분들 되겠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정도 잡을 것인가 그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율을 하지 않고 당일투표를 하든 말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 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신종사기수법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가든 당일투표에 가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관계냐 우리가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 발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이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몇 명이 했는지를 검증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딨냐 이런 개뜩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나라인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를 하는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전산상에 선거인 명부가 있는 것이고 그게 100명을 넣든 200명을 넣든 300명을 넣려면 선거가 했다고 여러분들 결정하든 간에 그거는 뭡니까 그냥 선관이 사기 세력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고칠 의지가 없는 것이 지금 국힘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든 말든 간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사전투표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2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3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는 국민의힘은 알 길이 없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다 선거 사기 세력들만 안 한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여러분들 선거 제도를 고칠 의지가 없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발표하면 끝입니다. 22.64%로 발표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총선 그냥 사전투표 끝나고 선관위가 이번에는 역대 최고의 여러분들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여러분들 관심에 힘이 버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끝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의 가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2022년도 관내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여기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7만 1천 명을 했는데 11만 3천 명을 올리고 그 수는 지난번에는 558명인데 1,402명으로 올려가지고 한 4만 2천 몇 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풀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4만 2천 548표네요. 4만 2천 548표 이 풀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가져오는 겁니다. 몇 표를 가져왔냐 37,473표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만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자 수율을 조작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가지고 그 풀 내에 피로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본인들이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얼만큼 더 높여서 발표할 것인가. 그렇게 확보한 이런 표를 전부 다 뭐죠? 더불당의 거소투표,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과양일동 사전투표에 다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240만 표 한 300만 표 이상 정도의 표를 전국에서 만든 다음에 취약기구마다 더 많이 뿌려주게 되면 다 여러분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완전히 뭡니까 국힘당이 대패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몇백 표, 몇천 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러분들 다 도독질한 것을 어느 지역은 좀 많이 뺏고 어느 지역은 좀 적게 뺏고 그렇게가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략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역대 선거에서 만일에 7.49%를 조작한 경우면 표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몇 명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2020년도 총선에서는 선거인 수가 4430만 명입니다. 그러면 7.49%만큼 여러분 사전투표를 올리게 되면 329만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 수가 4419만입니다. 그중에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정도 올리게 되면 331만 표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의 풀이 생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대선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31만 표의 풀 가운데서 240만 표만 조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가 지고 331만 표의 여러분들 가진이 330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던 거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4430만 명의 선거인 수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7.49%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337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풀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인 수는 인구 수에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440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는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3명 방표 이상 가운데 얼마 정도를 가져갈 것인은 선거 사기시력들의 오야 우두머리가 여러분들이 결정하겠죠. 7.49%를 조작할지 아니면 7.0%를 조작할지 5%를 조작할지는 본인들이 결정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사지단 투표자수를 전부 다 뭡니까 누구와 함께 쏟아준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쏟아주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하고는 좀 다르고 확실히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실수를 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선관위가 기획해낸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기술인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은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기존에 7번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방법보다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산발조를 했던 내용을 한 번 지역별로 총 여러분들 관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국힘당은 8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점점에 5% 정도 올리게 되면 48대3으로 국힘당은 대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8석인데 실제로는 뭡니까 만일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으면 13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4.15 총선의 부정승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이 7석을 훔친 것 7석입니까 5석을 훔친 겁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몇 석으로 여러분들 훔치는 것과 다시 5석을 훔치는 겁니다. 3석 여러분들 7.5% 3대 4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석은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 25%의 득표수를 여러분 이동시켰습니다. 그것을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한산해보게 되면 5%입니다. 그래서 5%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하게 해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성동구을에서 원래 승리를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저 이영혜신가 김영혜신가는 남편 되는 사람이죠. 용산구에는 권영시가 큰 폭으로 이긴 겁니다. 광진구는 오세훈이 이긴 겁니다. 조작을 해가 다 떨어뜨린 지역입니다. 중구 성동구 광진구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을 김민석과 박용찬 이름 붙었던 데도 박용찬 의원이 이긴 겁니다. 서초구갑 서초구을 강남구갑 강동구갑도 이긴 거죠. 이렇게 그냥 숫자로 다 나옵니다. 그다음 4.15 총선을 하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는 4.15 총선이 하기는 7.5%니까 2024년 또 조작상태죠. 조작상태를 보기에는 전패입니다. 다 패배합니다. 7.5%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올리게 되면 오로지 남은 것은 강남 상구 가운데서 또 세 군데 서초구갑 강남구갑 강남구 병 정도가 남는 겁니다. 완전히 전패하는 겁니다. 이런 사전투표 제도를 조금이라도 수순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거니까 정신이 없다기보다도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경기도는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대패입니다. 대패. 개패를 보는 거예요. 대패를 보는 거죠. 57대1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58석인데 7.5%를 조작하게 되면 국힘당의 한석 그다음에 더블당의 57석입니다. 국힘당의 현재의 2석의 8석입니다. 4.15 총선이 조작 안 했으면 국힘당이 17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9석을 훔친 거죠. 1석이 남는 겁니다. 수도권을 대패한다는 이야기는 개헌 저짓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에 살아남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패입니다. 전패. 이게 전형적인 뭐죠? 이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더블당이 다 승리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한 군데가 이게 더블당이 차익값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여주시 양평군 한 군데 외에는 모두 다 패배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은 13대 제로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천은 모두 13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숫자입니다.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7.5%를 조작하게 되면 한석도 뺏깁니다. 13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부산입니다.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부산 12대 6입니다. 지금 현재 1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에. 보시게 되면 여기 7.5%를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뻥튀기한 다음에 그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율을 모두 다 더블당에게 더해 주게 되면 더블당이 10이 덕 국힘당이 6석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력적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산은 국힘당의 텃밭에 해당하는데 따블스코어로 지는 겁니다. 국힘당이 국회의원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부산이면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역전이 되는 겁니다. 더블당이 12석 국힘당이 여름 6석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더블스코어가 이런 부산에서 나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요한 씨 불러가지고 정치정자도 모른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는데 이준석이가 어떤니 이렇게 이야기한 정신들일 정신줄 다 나온 겁니다.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길 거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북입니다. 경북은 조작을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북은 여러분 13대0으로 7.5%만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더라도 그래도 경북은 여러분들 결정이 됩니다. 대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대구도 여러분들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힘이 여러분 11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7.5%를 조작하게 됩니다. 부산이 큰일인 겁니다. 부산이. 부산이 여러분들 더블당이 따블스코어를 이기는 겁니다. 조작을 통해가지고. 부산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공체만 받으면 땡이다. 찬만의 말씀이다. 너희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과학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남은 4대12로 바뀝니다. 지금 경남은 1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경남은 16석인데 이것도 조작해가지고 13석이죠. 한석이 줄어들죠. 7.5% 조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울산. 울산은 3대3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국힘당이 5석 울산 북구만 여러분들 더블당이 갖고 있는데 7.5%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게 되면 3대3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울산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입니다. 0.0%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느냐. 울산 북구에서도 부정선거를 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4.15 총선에. 울산 북구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이름될 미래통합당 후보가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플러스값을 차이집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플러스값을 가지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대부분 미래통합당이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죠. 그러면 패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를 바꾸는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위가 선관위의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게 하게 되면 2024년 4월 총선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렇게 크게 바뀝니다.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합니다. 남구갑 북구 울주군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남구갑 북구 울주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대전입니다. 대전은 뭐 그냥 완전히 조작군들의 텃밭입니다. 7대 0입니다. 지금도 영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에 4.15 총선의 승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조작된 값이죠. 세 군데에서 이런 승부가 바뀐 겁니다.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는 4.15 총선의 조작을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겁니다. 대전 중구가 황운하 이름 지역구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원래 7석 가운데 3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이 이 정도인데 7.5%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7.5%에 올린다는 것은 4.15 총선에 비해서 조작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조작을 많이 하니까 차익값이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더 확실하게 당선되는 겁니다. 조작하면 충남도 여러분들 완전히 뭐 그냥 사기꾼들 그냥 놀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국힘당이 5석인데 다 뺏깁니다. 사전투표를 7.5%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해 가지고 밀어주면 7.5% 하면 한 석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충남에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진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천안갑 천안병 아산시얼 논산시 당진 이게 다 뭔고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4.15 총선에 여러분들 성부가 바뀐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힘당이 4.15 총선에 이긴 데가 천안시값 천안시병 다 이긴 겁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 뭐 하면 전패입니다. 충남에서 충북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대7입니다. 현재 3석인데 한수로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힘 내부의 이런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가 뭐 종로구에 나오면 당선될 수 있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조작하는 데가 어떻게 당선됩니까 4.15 총선 당시의 종로구에 황교안 후보는 조작값이 45%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45장을 빼앗겼거든. 이렇게 여러분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상태로 쉽게 빠져들게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냥 덮을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어이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가 노예였으니까 원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한 70년 뭡니까 지내다가 그렇게 위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도권하고 이런 데 전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그다음 방송 여러분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선거 문제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4.15 총선을 여러분들을 넘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선관위가 체계적으로 조작화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제야 전문가가 큰 기여를 한 거죠. 그거는 진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7년간 여러분들 국민의 참 정권을 빼앗고 그것이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영구적으로 더블당이 여러분들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역사죠. 한국이 사례를 참 많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례도 그렇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산업화 성공 사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장렬하게 몰락하는 것도 엄청난 사례 가운데 안 한 거죠. 여러분께서 이 부정선거를 정리정돈해가지고 잘 밝혀서 기록한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주변에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특히 4.15 총선은 4권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는 5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